It's Wednesday, September 1st, 2021, International Junior Reading Club에서 아침 독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Jared Diamond 박사님의 Guns, Drums, and Steel Part 1을 계속 쉐도잉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0분, 40분 21초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21초 자, 요르단 남부에 거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거레라는 고고학적 유적지는 9,000년이나 되었다. 자, 9,000년이나 되었다. 자, 봐봐. 왜 안 시킬까요? 자, 봐봐.